내가 뭐가 너무 힘들어. 너를 못 잃어버렸어. 내가 40억. 내가 40억. 내가 40억. 내가 40억. 내가 40억. 야. 이윤기 갈등 잘 봐야. 차라리 갈등장. 이윤기 갈등 잘 봐야. 차라리 갈등장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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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. 내가 주인이야. 다운됐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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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. 내가 매우 시 kan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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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날 아주. 그 게스트끼리 이거 진짜 야 나 정말 야 내가 어이가 없어 야 쟤는 나를 돕게 돼 있는 거야 너를 돕는 거야 쟤는 왜 그런 거야? 아니 무덤 몇 번 대하고 뭘 했다고 네가 아 나 진짜 어이가 야 주인님! 그래요 나도 이런 기회가 오는구나 유광수 씨는 유재석 씨가 권력을 얻어서 다진 금검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회력이 다 안 끝났어요 한혜진 씨가 금검을 이제 가지셨으니까 쓸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뭐 수호천사 뭐 양명 중국의 흥력입니다 음악으로 흥력으로 나갑니다 귀신 귀신 귀신이 아니라 약간 그 주문 다시 살아나니 기쁘지 안녕하십니까! 어서 마이처부터 하는 거다! 주인님! 저 호영입니다 귀신? 당신의 보디가드입니다 그래요 송지효 어디 갔지? 송지효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지효밖에 안 남았구나 지효밖에 안 남았어 지효 홀령 그러면 지효를 찾아와요 빨리 아니 나 홀령이 그냥 이런 거예요?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네 1대1로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주인님 노란 옷이라서 진짜 헷갈려요 나 시간 없어 조심해야 돼 이 속에 숨을 다 갑자기 딸라고 했나보다 이속이 숨을 다 갑자기 딸라고 했나보다 아 진짜 좀 2대1를 어떻게 싸우냐 어떻게 하지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아휴 저러면 안 되지 아휴 혹시 어휴 왜 그래? finalmente게 언니 알았어 우와! 지호만 제거하면. 대장님 혼자 다니시면 위험합니다. 지호! 홍지호! 내가 얘기하면 아예 들은 척을 안 하네. 왜? 아 맞다 맞다 내가 쓰고 있는 거지 지금. 아 쓰고 있는게 아니라 눈 업자 같은 기능입니다. 홍지호! 어디? 지호는 어딨어요? 저쪽에? 이쪽에? 저게? 아 같이 가야죠! 아 맞다. 아 난 끄는 거야 안 끄는 거야. 맞다 맞다 다 까먹어. 지호! 지호! 지호 누나! 제일 쉽고.. 소화이야! 고맙다! 네 남 oily 뷰티가